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의 강좌 안의 자료 생일 축하합니다 이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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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년도 너희들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얘들아 진짜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최고야 너희들은 나의 자부심입니다 알았어? 네 그래서 죽을거야 부러워 이렇게 H12J 콘서트 그리고 대리원도 빨리 이렇게 파이팅 마크가 죽은 것까지 완벽했다 얌지 엄마 엄마 나은 부러워 남 Mongol 에이 찬양 가사가